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 그중 꼭 알아야 할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뉴스 브리핑 시간 이번 주도 뉴 제주일보의 이창준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창준 기자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어떤 내용입니까 국내에서 유일하게 선인장이 자생하는 곳이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는 곳인데요 바로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선인장 군락입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이곳을 살펴봤을 때 선인장 상당수가 고사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서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선인장말로 유명하죠 월령리 쪽이 선인장하면 우리가 이미지화 돼 있는 것은 사막처럼 매우 무덥고 건조한 곳에서 자란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주도 해안가에 자라고 있으니까 사실 외집분들이 와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또 신기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 선인장들이 고사한다는 것은 글쎄 이게 좀 어떤 내용일까 자 그 월령리 선인장 군락이 어떤 곳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도 잠깐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 월령리 해안가와 갯바위 그리고 마을 안 돌담 주변에서 자라는 선인장들인데요 학술, 자연, 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9월 천연기념물 제429호로 지정됐습니다 이곳 선인장들은 선인장 씨앗이 열대 지방에서 쿠루시오 난류를 따라 밀려오다 이곳에 기착해 자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 형태가 손바닥과 비슷해서 손바닥 선인장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과거에는 뱀이나 쥐를 쫓아내는데 이들 선인장들을 활용하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도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쿠루시오 난류, 멕시코산이다 맞습니다 그 선인장이 맺는 열매가 바로 백년초고 지역에서는 이것을 활용한 초콜릿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선인장들이 고사를 하고 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10일 오전 월령리 선인장 군락을 살펴봤을 때 갯바위에서 자생하고 있는 선인장 일부가 잔뜩 녹아서 바위에 늘어붙는가 하면 까맣게 썩어 고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선인장 군락 전반적인 전경을 봤을 때는 초록빛을 잃지는 않았지만 군데군데 선인장이 시들면서 노란색을 띄거나 아니면 고사의 갈색 또는 검은색을 띈 경우가 상당했습니다 다만 악취가 나거나 벌레가 꼬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른바 전조정상일 수도 있겠다 그 얘기이신 것 같은데 아까 녹아서 늘어붙었다는 말씀하신 것은 이게 잔뜩 우리 흔히 얘기한 대로 물러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정상적인 선인장은 당연히 단단한 게 상식이니까 그럼 이게 왜 이럴까? 혹시 병에 걸린 거 아닐까 하는데 악취나 벌레가 꼬이지는 또 않았다고 하니까 주변 분들은 혹시 어떤 얘기들 하시던가요?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런 일이 흔하게 발생하긴 해서 대수롭지 않다고 반응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는 좀 심한 것 같긴 하다고 공통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한림읍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올레길을 걸으러 이곳에 가끔 오는데 갈수록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 같긴 하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아예 없었던 증상은 아닌데 그게 예전보다 좀 심해지는 것 같다 올해 유독 좀 심한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천연기념물이잖아요 지금 군락 자체가 제대로 상황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셨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를 포함한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일부 개체들이 고사한 것 같다면서도 이 선인장 자체가 워낙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장 선인장 군락 그러니까 생태계 전반에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 곶자왈 공유화재단 송관필 식물 생태락 박사는 제가 촬영한 사진을 보고 많이 무르기는 했다면서도 잦은 비, 일조량 감소, 개체들끼리의 간섭 등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향후 곰팡이가 피거나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얘기 듣고 보니까 좀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데 최근 비도 많이 왔었고 지난 겨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비가 올 때는 엄청나게 오다가 해가 안 뜨는 일도 잦아지는 일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선인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이건 추측인 것이고 혹시 제주도에서도 관련된 거 파악을 하고 있던가요? 우선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매해 원령리 선인장 군락을 포함한 도내 자연 문화재 약 20여 개 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관리에 나서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작년의 경우 원령리 선인장 군락에 대한 모니터링은 총 3번 이뤄졌는데요 올해도 조만간 용역을 발주해서 모니터링을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이번 일과 관련해서는 전문적으로 모니터링 하시는 분과 함께 봤는데 일부 개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녹기는 했지만 그 위로 신초가 자라고 있어 고상한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면 이런 일이 국수적으로 일어나곤 해 선인장 군락 전반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전반적인 지금 의견인 것 같네요 다만 아까 기후 얘기하셨는데 이게 또 기후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돼버렸잖아요 맞습니다 관련돼서 모니터링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 소식은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장례식장 중 하나죠 24년이 된 제주의료원 장례식장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제주의료원에 최근에 별로 안 좋은 얘기들이 많았어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부정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옛 추억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약간 섭섭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제주의료원은 의료원 내 장례식장을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혈액투석실 등 새로운 의료시설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기존 의료시설을 확장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의료원 중에 장례식장만 좀 사라지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오래됐죠? 아까 24년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서 글쎄요 초등학교나 산부인과 줄었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신생아가 좀 줄어들었으니까 그런데 다만 장례식장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봐서 혹시 이유는 뭡니까? 장례식장은 크게 안장실, 분양소로 나뉘어서 운영이 되는데요 그런데 제주의료원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분양소를 이용하는 이들이 해마다 극감하다 최근에는 아예 운영을 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까지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최근 3년 분양소 이용자 수가 2022년에는 24건, 지난해에는 15건, 올해 현재까지는 8건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이용 건수가 겨우 한두 건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면 분양소 이용이 이렇게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네, 특별한 사회적인 현상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주의료원 관계자는 대형 민간 장례식장 또는 마을 장례식장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까지는 장례식장이 차질 없이 운영될 거고 내년 국비가 확보되면 그때서야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분양소가 사라지더라도 안치실은 기존 그대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회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다른 곳들에 장례식장들이 생기면서 위축이 된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도내 장례식장들 상황은 어떤지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제주 도내 장례식장 자체가 좀 많지 않은 것 아니냐는 얘기도 하긴 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시 그리고 서귀포시 양행정실을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제주에는 제주시 관내 10개소 그리고 서귀포시 관내 1개소 등 총 11개소의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제주의료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큰 어려움 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행정실 관계자는 특별히 폐업 신고를 하거나 폐업을 준비하는 장례식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분양소 이용 건수가 2020년에는 509건 지난해는 474건 등 매해 수백 건에 이르며 제주의료원과 상반된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이 숫자 처음 알았는데 제주시 관내에는 10개소가 있는데 서귀포시 관내소에는 1개소밖에 없군요 네 이것도 지역변종이 좀 많이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좀 변화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쪽으로 운영하는 방침을 세운 거기 때문에 국비 확보나 이런 게 잘 될지 앞으로 잘 지켜보면서 이야기 좀 세 번째 소식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제가 지금까지 두 번 정도 제주국제공항 관련 여러 소식들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공항 그리고 공항공사와 직접 연관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주변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서 소식 한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공항 얘기하시니까 전에 그 공항 근처 국유지에서 누가 몰래 또 수년 동안 농사지였던 거 전해주신 적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뭐 드론 출몰 소식은 간간히 들리기도 하고 네 철책 경계가 부실한 거 아니냐 이 지적도 제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제주국제공항 서쪽 철책 외부에서 길이 500m 높이는 사람 키 이상 되는 경사면이 있는데요 서쪽이요 네 제주공항 철책 서쪽 경사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사면에 넝쿨이 마구잡이로 자라면서 미간을 해치자 지난달 행정당국이 잔디와 꽃을 심는 등 회심의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되레 미간을 더 저해했다는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잔디와 꽃을 심었는데 미간을 더 저해했다고 넝쿨을 제거했는데 네 뭔 내용이죠 이게 잔디랑 꽃 심는 게 이거 생각보다 돈도 많이 듭니다 그렇죠 투입된 예산도 꽤 될 텐데 그 다음에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사후 관리비가 또 나오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아까 그 500m요? 그러면 500m 길이가 500m 정도면은 작은 규모는 아닐 것 같은데 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경사면 아래 절반은 노란 꽃이 심어졌는데 상당수가 말라서 비틀어졌고 그 위로 절반은 잔디가 심어졌는데 제대로 식재되지 않았는지 붕 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작은 돌멩이들과 모래가 떨어져 옆에 있는 인도를 침범하기도 했습니다 전경이 전반적으로 지저분하고 어수선한 느낌이 들었는데 만약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비가 많이 내릴 경우에는 일대가 금방 난장판이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조성 자체가 좀 잘못된 문제가 있다는 말씀 같고 그 다음에 경사면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큰 비가 올 경우에는 또 그게 피해가 있을 수 있죠 말씀으로만 상황이 머릿속에 조금 그려지긴 하는데 그런데 이게 철책 주변이라 외진 곳일 거잖아요 외진 곳이 아닌가요 여기는? 네 이쪽은 사람이 왕래가 좀 잦은 곳이긴 합니다 그럼 왕래가 잦으면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은 제주 시내에서 올레길 그리고 도두 해안도로로 진입하는 곳이라서 날마다 많은 이들이 오고 가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곳입니다 도두동 주민 이모 씨는 이 사업의 취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관리할 거면 왜 했는지 싶다며 꽃이 다 말라버리니 없는 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제주도나 제주시청은 아닐 것 같고 네 지역에서 읍면동 창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로 들어갈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민원이 있었으니까 아마 사업 주체는 한 것 같긴 한데 앞으로 보수나 관리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긴 하네요 네 도두동 주민센터는 이 일대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이전부터 꾸준히 나오자 올해 주민 참여 예산 5천만 원을 확보해서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중순까지 넝쿨과 잡초를 제거하고 잔디와 꽃을 심는 대대적인 작업에 나섰던 겁니다 500m에 5천만 원이 들어간 거군요 네 5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지적이 일자 주민센터 관계자는 작업이 끝난 지 이제 보름도 안 됐다 잔디는 곧 착색 작업을 할 거고 꽃도 주기적으로 물을 주고 있다 돌멩이가 떨어진 그리고 포장이 안 된 인도도 머지않아 공사를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하자 보수 등 1년 동안 주기적으로 관리를 할 거라서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염려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되면 다행인데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데 기자님 보기에도 붕 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관리가 좀 덜 된 것 같다라는 말씀하시니까 착색도 아직 다 안 돼 있는 것 같고 근데 와 5천만 원? 큰 돈이죠 꽤 많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꽤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향후 관리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앞으로 이제 또 여름이 되면 장마철도 오는데 그렇죠 관리 잘 되는지 이 부분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마지막 소식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네 화물차가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가 인도 위를 내달리고 그리고 또 불법 주정차를 하는데도 행정당국이 아무런 단속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화물차 여러 대가 인도를 내달리는 지역이 있다고요? 네 근데 행정당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단속을 해야 되고 궤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손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일인 겁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상황이긴 한데요 차도가 아니라 인도로 갔다니까요 인도니까요 지난 20일 오전 제주시청에서 제주지방법원을 향하는 중앙로 옆 인도에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화물차 4대가 인도 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꽤나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가 하면 제 자리인 양 자연스럽게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인도에는 등교 시간과 출근 시간이 겹쳐서 학생, 직장인 등 많은 보행자가 있었습니다 유모차를 끄는 엄마부터 지팡이를 짚는 어르신들까지 교통 약자들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물차들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보행자들의 안전은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청에서 법원 가는 쪽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중앙로 그쪽에 여기에 음식점들이 꽤 많이 있는데 혹시 그 식자재 납품하는 그런 배달 차량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화물차들은 모두 인도 주변에 있는 편의점, 카페, 식당 등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협소하고 복잡한 도로 사정, 도로와 인도 사이 높은 난간 때문에 화물차들은 결국 이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도로 사정이 복잡한 거는 다 알겠는데 화물차들 납품하시는 분들 그것도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정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겠는데 그런데 다 용도가 있는 거잖아요 인도 위에서 사람들이 또 다니는 지역에서 그것도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서 이렇게 인도를 침범해서 화물차가 운행을 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들도 화물차 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보행자 안전 확보가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일대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노영동 주민 이모 씨는 아침에 화물차가 가장 많은데 등교, 출근과 겹쳐서 위협을 느낀다며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먼저죠 당연히 화물차 근로자들의 상황도 중요하긴 한데 보행자의 안전을 먼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혹시 단속을 못하는 이유도 생계 문제가 걸려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는 우선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기존 5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인도를 포함시켜서 6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위 불법 주정차 기준 시간을 전국 동일하게 1분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시는 화물차에 한해 인도 위 불법 주정차 기준 시간을 시민 신고일 때만 1분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행정 단속의 경우에는 30분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주시 관계자는 아무래도 화물차가 생계형이다 보니 엄격하게 단속하기는 힘들다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라고 난처함을 표했습니다 사정이 각자 다 이해는 좀 갑니다마는 사고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맞습니다 조심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시민 신고할 때는 기준이 1분이고 그냥 단속할 경우에는 행정 단속일 경우에 30분이라는 기준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혼란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뉴 제주일보의 이창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